자 상호세베 유튜브 학교 오늘은 실방 초간단하게 유튜브 앱만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유튜브 앱을 실행시키시고요. 두번째로 화면 하단 플러스 표시 클릭하시고요. 자 세번째로 메뉴 중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하기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네번째로 여기서 잠깐 아마 24시간 후에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건 모든 유튜버 분들이 경매 과정이니까 24시간 후에 방송 다시 켜시면 되고요. 자 다섯번째로 그 제목이라든지 기타 사항을 입력하시기에 방송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섯번째로 방송 전에 스마트폰을 꼭 가로로 변환하시고 마지막 일곱번째로 방송하시는 스마트폰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채팅이 잘 안보이니까 채팅 읽기 전용 공포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유튜브 강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